안녕하세요, 보키에요. 오늘은 비비큐 황금올리브 닭다리로 가져왔고요. 사이드들 같이 먹을게요. 안녕하세요, 보키에요. 바삭바삭 아삭아삭 아삭아삭 너무 맛있다 오이소 고춧가루 팽이버섯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마지막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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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ㅠㅠ 오늘은 바삭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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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삭하니 저거 바삭하고요 바삭하니 마요네즈 바삭한 바삭한 바삭하니 바삭하고 바삭하고 저거 바삭하게 만들어진다 바삭하게 만들어졌어요 바삭한 바삭한 바삭하고 너무 맛있어요 오징어 아삭아삭 오징어 오징어 고소한 고춧가루 오징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마요네즈 고소한 고춧가루 고소한 고춧가루 단무지 소시지 바삭바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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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리기 바삭바삭 바삭바삭 고소한 고춧가루 그리고 제가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안녕~!